뿌리 교정펌을 시술해 보겠습니다. 할머니? 어? 거의 뭐 채무수중 느낌이 좀... 교정펌으로 교정을 해 보겠습니다. 질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되게 내추럴하게 뿌리를 교정펌을 했고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뒷라인 지금 가마 부분 뿌리 느낌의 지금 가마가 없어졌죠? 지금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? 드라이하지 않고 뿌리가 90도 느낌으로 숨 느낌? 지금 보이시죠? 전반적으로 뿌리의 볼륨감이 살면서 뿌리의 가마 부분을 커버하는 느낌의 허머를 시술해 보았습니다.